다음 주제에 법률 행위 쪽이 아닌 법률 규정 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속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진정 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시면 될 것 같으냐 하면은 304페이지 303페이지 자 이제 볼게요 상속 유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하고 유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두 가지 차이점을 보시면 되죠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였다 똑같이 갑이 토지 소유자 였다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갖다가 갑다시라는 사람이 이 갑과 가족관계에 있는 직계 비속이라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갑의 소유권이 갑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원인을 민법에서 상속이라고 법률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유증이라는 건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요 토지라는 것을 갖다가 내 자식 갑다시가 있는데 에게 주지를 아니하고 살아생전에 요것을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죽게 되면은 이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가지라고 유언장을 작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 자 유언장을 작성하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해버리면 갑의 땅이 자식 상속인 갑다시에게 넘어가요 유언장 서준 수증자 을에게 넘어가요 을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사망을 원인으로 등기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사망 원인으로 등기하면 상속 등기는 누구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상속인들을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유증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에게 가야 될 재산이 수증자에게 가는 등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걸 먼저 감자 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갈게요 상속 등기는 이겁니다 상속 등기는 신청해야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는지 이 사람이 상속받은지 등기관이 어떻게 하라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법에 절대 없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단독 신청 가능하다 그랬지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절대 공동신청 원리가 적용되지를 않고 단독 신청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값다시 위지를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리할 거 상속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두 번째 정리할 거 문제는 값다시 완과 값다시 투 두 사람이 상속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공동신청이라고 안 부르고 공동상속이다라는 용어를 부르셔야 돼요 공동신청과는 변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2인 이상에서 상속받은 걸 공동상속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럴 때는 시험문제가 등장합니다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인 값다시 투 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 2분의 1 이거를 상속 등기 하러 가면 이걸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왜 암기할 건 기본적으로 해야죠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공유관계인 때 1인 지분만 아니면 전원의 지분을 전원 보상 기억하셔야 돼요 난다고 찍어드리고 아예 3지전서부터 하잖아요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1인 지분을 아니면 전원의 지분을 그렇지 값다시 왕과 값다시 투의 지분을 갖다 신청서에 적어야 상속 등기 해주지 한 사람 지분 2분의 1목만 신청서에 썼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유로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신청해서 이 얘기가 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을 봤으면 등기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서 등기수에 가서 쓰면 되겠지 뭐 방문 신청하면 전자 신청하면 입력하는 걸 신청정보 방문 신청하면 신청서 작성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 작성하면 신청서 작성해서 자 상속받은 땅 표시해야겠죠 필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목적 땅 소유권 상속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고 세 번째 등기 원인 뭐라고 적어요 상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시험이 뭐가 나왔냐면 연월일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신청서에 상속이라는 글자를 쓰고 원인 난에 옆에 몇 년 몇 월 며칠을 적어야 되는지 자 그럼 갈게요 값다시 1과 값다시 2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지분을 쓰면 상속이라고 적고 자신의 아버님인 값이 사망한 날짜를 표시해야 돼 자 그럼 피상속인의 사망이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절대 이거 갖고 시험 문제 안내 이 다음 갖고 시험 문제를 내지 값다시 1과 값다시 2가 자 그냥 지분 2분의 1 등기 신청서 했으면은 법에 정해진 민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첫째에게 둘째가 자신 법에 받을 목 2분의 1에서 또 반을 떼갖고 값다시에게 양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는 행위를 공유물 분할 협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법률용 뭐라 부른다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그러면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이면은 값다시 지분이 그러면 3분의 2 값다시 2의 지분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원인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이렇게 쓰고 연월일을 언제 날짜를 써야 되는지 안 얘기죠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일 때는 연월일을 언제 날짜로 표시해야 될까 신청서에 이길 시험 문제였습니다 둘째가 첫째에게 지분 3분의 1을 양보해준 날을 법률용으로 협의 분할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갑이 돌아가신 날을 사망일 둘 중에 안 하겠지 뭐 시험 문제는 협의 분할에서도 사망일을 표시해야 되는지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일 때는 협의 분할한 날짜를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 사망 날짜를 적어야 되는지 시험 문제는 속지 않으시면 돼요 협의한 날짜를 절대 적으면 안 돼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이라 하더라도 연월일은 아버님 돌아가신 날짜를 적어야지 형한테 그 지분을 양보한 날짜를 절대 협의 분할일을 적어서는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일을 적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서 적었으면 신청서 앞장에 요구가 시험 문제에 반드시 주어지는 주제고 뒷장을 까보면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 적어야 됩니까? 이렇게 개별 질문 묻겠지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 왜? 단독 신청인데 뭘 적어 뭘 적어 단독 신청일 때 적는 유일한 사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좀 전 매매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 승소한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해진 단독 신청 사유에 대해선 신청서에 절대 등기 정보를 적는 걸 면제시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적지 않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 신청서 다 적었으면 첨부 서면 쭉 보면 되는 거죠 첨부 서면에서는 당연히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원인 서면에 검인 받아 가야 되나요? 검인 검인 안 봤지 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뭔 구청장한테 가요 아버님 돌아가셨걸랑요? 제가 투기목적으로 거래한지를 한번 도장 좀 참 잘했어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구청에 가면 아이 왜 오셨어요 등기소에 그냥 가시지 이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뭐 아버님 땅을 갔다 삥땅 뜯었나 자식들이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 검인은 건전하게 국민들이 거래를 하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야 지금 건전하게 거래해 갖고 취득한 거야 도로 가셔서 취득한 거야 도로 가셔서 취득하면 구청에서 등기소에 가시지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검인 제도 적용 안 된다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려면 상속 받으면 첫째 둘째가 상속 받았다는 거죠 자 토지 거래 허가증 있어야 되나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지 상속 받았잖아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암기하려고 공부하면 안 되지 거래한 게 아니니까 거래를 투기 사행심을 가지고 거래했는지를 갖다가 국가가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니야 그럼 상속은 절대 거래한 게 아니니까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적용이 안 되지 농취증 받아 가야 되나요 자식들?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아니죠 왜 아니까요? 왜 상속 받으면 농취증이 필요가 없죠?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에게 4일 이내 아버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4일 이내 면사무소에 가서 읍사무소에 가서 농취증 받으러 왔어요 농취증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면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뭐라고 할까? 아니 돌아가셔서 상속 받았는데 무슨 농취증을 받으러 와 자식들 서울에 있는 자식들 번거름 했는데 여기 올 필요 없어 이러겠지 왜? 상속 받았으니까 이게 답이야 그걸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대입해보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농취증은 법률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를 법률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고자 할 때 농취증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농지법에서요 뭐로 인해서 취득하고자 할 때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가 민법으로 지금 186조인가 187조인가 186조잖아 그러면 농지 증여받으면 농지증 읍사무소에 가야되나? 농지 증여받으면 그러지 농지 사면 읍사무소에 들려야 되나요? 4일 이내? 교환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난 귀향하고 싶어서 농지 내 아파트 그 농지 증여받을 맞바꾸는 거야 교환하면 농지 읍사무소에 들어가야 되나요? 4일 이내? 왜? 공통점은 법률행위래 뭐로 인해서? 법률행위로 인해서 취득할 때만 농지 증 제도가 적용되게 돼 있는 겁니다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 증 제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예외가 있어요 공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매 아시죠? 옴비드 사이트에서 땅 취득하는 거 옴비드 사이트 아시죠?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땅 취득하는 거에요 옴비드 사이트가 자 법원에서 취득하는 건 경매 옴비드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거 공매 이렇게 부르는 거에요 중개사법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드릴 거에요 언제쯤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갈게요 됐다 그것 때문에 첨부설명 때 했지 농지증 필요가 없고 상속받으면 토지거래가증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그럼 시험에서 첨부설명에 나눈 주제가 없네 상속등기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자 됐습니다 그러면 상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실행은 그대로 갖고야 등기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쪽 볼게요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볼게요 자 갑이사라 생전에 위원해 줬어요 자 위원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 신청하러 들어가보면 되지 자 이제 등기 신청하러 가면 똑같이 유원자가 유원장 써주는지 모르니까 직권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에 당연히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가겠습니다 등기 신청하면 공동 신청할까요 단독 신청할까요 이게 시험 문제 당연히 나겠지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대 단독 신청이 아니니까 시험에 세 번이나 등장했겠지 자 왜 아니냐 하면은 자 갑이 사망했죠 유원자 그러면 을이 수증자죠 그러면 반드시 자 수증자 수증자 권리자 수증자 을입니다 자 그럼 의무자는 누구냐 법에서 유원자 사망했지 그러면 이거 유증 안 했으면 원래 누구한테 넘어갈 거지 얘가 등기 의무자야 누가요? 유원자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즉 유원자의 상속인들이 넘겨줘야지 이게 넘어가는 거지 유원장 썼다고 내가 받았으니까 나 등기하러 갈 거야 하면 절대 이걸 등기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로 얘기하면은 이 유원자의 상속인들하고 수증자하고 싸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건 거의 99.9% 명약 관하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우리 자식들을 비호해서 이걸 사라진 전에 유증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넘겨달라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겨주고 싶었어요 뭐든지 트집을 잡아서 그 유원장 잘못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소송 걸어갖고 트집자하고 무효로 해갖고 도로 찾으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전방으로 사후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유원장 쓰면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럼 이제 전혀 하자가 없어 그게 이제 공정 증세한 유원입니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싸움이 붙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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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해 두셔야 겠고 자 그러면 위원장 상속인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위원장 상속인 상대로 소송 걸어 승소 판결 받았을 땐 단독 신청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럼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자 이제 그 다음 아셔야 되는 게 자 지금은 토지 하나를 갖다 유증해 줬잖아요 그럼 토지 하나를 유증해 주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를까 누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유증해 줬다 그걸 특정 유증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갑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유증해 줬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포괄 유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작년 법무사 문제였던가 유치판수 수준인데 자 특정 유증은 자 수증자 을이 등기 해가야 땅이 넘어가요 을에게 등기 없이도 넘어가요 등기 해가야 을 앞으로 누량등 10번지 필지 땅이 넘어갈까 등기 하지 않아도 유언자 사망하면 취득할까 그 얘기 하세요 그 얘기 하세요 이러니까 법무사 시험에 나는 거지 등기 해 가야 돼 유언자 사망한 거로는 안 넘어가 뭐 해 가야 돼요 뭐 해 가야 돼요 등기 해 가야 돼요 그럼 밑에는 유언자 갑이 이 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 전 부동산을 갖다가 유증해 줬다 그걸 포괄 유증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넘어가 유언자 사망한 순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겠지 그럼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면 특정적 유증은 187조에 의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야 등기 하여야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하여야 등기 하여야 유증 자체는 제가 참고로 얘기합니다 유증 자체는 고기 들어보세요 우리 유증 자체 이제 보십시오 두 가지로 꼭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중개사는 났어요 중개사 예전에 나온 법무사는 또 작년에 났어요 그거를 자 특정적 유증은 뭐 하여야 등기 하여야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도 유언자 사망한 순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서 잘 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마무리 자 이제 이거 보시면 마무리는 지금은 수증자 을 단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과 병이 이렇게 유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을과 병이 유증을 받으면 자 한 사람이 수증자에요 여러 명의 수증자에요 여러 명의 수증자를 수인의 경우 다수 숫자 여러 사람 수인이 수증을 받았을 경우 수증 받은 사람 1인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유증했다는 소유권 전능기 신청하면 이걸 받아 줄까요 안 받아 줄까요 유증자 1인이 을이 을과 병이 수증자로서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면 을이 자신의 유증 받은 지분 2분의 1을 갖다가 등기 신청하면 받아 줄까요 안 받아 줄까요 어렵네 노란 거로 들었잖아 이거 눈치라도 채세요 받아 줘요 이거는 기억하시나 3주 동안 제가 공을 들인 건데 기억하세요 이게 뭔지 지분이잖아 지분만을 갖다가 등기 가능한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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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전원의 지분을 본등기 1인 지분만 본등기 1인 지분만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1인 지분만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원의 지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 1인 지분만 유증에 따른 소유권 poem 1인 지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 1인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 준다니깐요. 됐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갑니다. 수용 진정 명의 마무리 해 볼게요. 수용 붙어 있나? 360 합의 했잖아. 매매 했다는 소유권이 되는 게 공유 관계 합의 관계 말씀 드렸잖아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는 잔재 이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갑의 토지였었는데 이 토지가 원인 없이 매매라는 걸 하지도 않았는데 등기 명의가 소유권 등기 명의가 을 앞으로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의 소유자가 지금 을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무효인 권리자 갑을 진정한 권리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가 무효인 소유권자 등기된 자 을을 상대로 이 매매가 없었다면 원인이 없었다면 매매라는 원인이 있어야 이 소유권 등기가 유효한데 매매라는 원인이 없었다면 이 무효인 권리자 을로부터 땅 소유권을 도로 찾을 때는 부동산 등기법에 정해진 방법은 말소 등기를 해서 도로 찾아야 돼요. 뭐해서 말소 그럼 말소 등기를 통해서 도로 찾지를 아니하고 다시 갑 앞으로 진정한 권리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도로 찾도록 대법원 판례에서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니까 전환합의체 판결이 나오니까 이걸 등기 1규에서 만들어낸 방법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법에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갑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겠죠. 자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 무효인 권리자 을이 같이 협력해 줘야 되는 공동신청 공동신청 그럼 무효인 권리자 을이 협력해 주지 아니하면 을을 상대로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진정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들어가면 신청서 작성하겠죠. 자 신청서 작성할 때는 자 요걸 꼭 기억하시면 돼. 원인 뭐라고 적느냐 하면 신청서에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적겠지 뭐. 자 그런데 연월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연월일이라는 걸 절대 적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에 외웠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연월일을 모두 안 적는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은 적되 무엇을 적지 않는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월일을 표시만 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한 번 잠깐 있다고. 307페이지 상단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시면 등기 원인 란을 보세요.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여섯 글자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연월일 2000 몇 년 몇 월 몇 일 이런 날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신청서에 쓰면 이제 첨부 서면에 쭉 갈게요. 첨부 서면에서 이제 물었던 거 쭉쭉쭉 가볼게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원인 서면에 거민 받아야 되나요? 거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섰습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원인 서면에 거민 받아야 될까요? 출제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게 토지거래화가 구역 내라면 토지거래화가증 첨부할까요? 이것도 출제를 했었고. 안 해요? 거래한 게 아니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농취증을 갖다가 첨부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요? 농취증 첨부 안 해도 돼요? 이것도 나왔었고. 안 해도 돼. 진정 명의 회복 자체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진정 명의 회복 자체는 거래한 게 아니니까.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을 건전하게 거래하는 제도에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거래 자체가 아니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용어만 인식해 두시면 첨부 서면은 끝나는 것이고. 그럼 등기하게 되면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갚고 등기하면 되는 것이고. 됐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 어 됐다. 이 정도 됐고. 309페이지. 아 이거 안 했다. 수용. 수용이 몇 페이지 있나? 314. 자 수용. 자 이제 314페이지 보시면 수용. 자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의. 문제제. 토지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기업자 또는 사업 시행자. 동일한 용어입니다. 기업자라고도 하고 사업 시행자 이렇게 불러요. 재결 후. 재결이라는 건 토지 수용위원회의 강제 수용 결정을 재결 이렇게 부릅니다. 수용 형태가 협의 수용이 있고 협의 수용이 안되면 토지 수용위원회가 강제 수용하거라. 재결하거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함으로써 그 권리를 원시 취득한다 해서 원시 취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권리를 원시 취득함과 동시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피수용자의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그 옆에다가 직권말소 이렇게 써 두시고. 직권말소. 자 이제 갑니다. 자 밑개워만 정리하면 되는데 양가로이.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이 젖는 게 신청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자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젖는 게 기업자인 권리자만으로 등기 권리자만으로가 형광판 쫙 쳐서 보이셔야 돼. 보상금 받은 피수용자 등기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수용이라는 성질상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허위등기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갈게요. 신청서 이제 적는 거예요. 원인은 수용이라고 적을 해야죠. 원인 일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수용시기 영광팬. 거기에서 이제 시험 났던 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수용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신청서의 연월일은 협의 성리비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협의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은 협의 수용, 연월일은 협의 성리비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맞을까 틀릴까? 아니야. 대금지금 이런 건 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야. 또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 등기 원인은 재결. 그 다음에 연월일은 관할 토지 수용인에서 수용결정 내려준 재결일을 연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용결정 내려준 날짜. 재결일을 수용인 등기 원인 연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출제를 했었고. X 잘했어요. 협의 성리비를 재결일 절대 둘 다 XX예요. 왜 XX냐면 오늘 4월 16일이면 4월 16일이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죠. 협의 수용부터 볼게. 그러면 오늘 협의가 이루어지면 수용할 날짜를 갖다가 보상금 협의하면서 오늘 수용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8월 30일로 합계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할 날짜를. 그러면 10월 달에 수용사업자가 등기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럼 4월 17일 적으라는 거야? 8월 30일 적으라는 거야? 그래. 그게 수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용식이. 그럼 마찬가지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게 관할 토지 수용회로 넘어갔어. 그러면 오늘 4월 17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강제 수용, 재결을 한다는 수용결정을 내린다는 거야. 오늘 4월 17일부로 수용결정을 내린다는 거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수용결정 내려진 날을 재결이라고 보는 거야. 4월 17일이죠. 그러면 10월 달에 등기하러 갈 거 아니에요? 가을에 수용사업자가 등기하러 가는 때는 4월 17일을 적으래요. 신청서에 절대 4월 17일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적으면 안 되고 4월 17일 날 수용결정을 떨어질 때는 8월 30일을 정한다니까 그게 수용식이야. 수용기일이고. 그러면 협의 수용할 때도 8월 30일이고 강제 수용 재결할 때도 8월 30일이 되는 거지 협의 이루어진 4월 17일, 수용결정 떨어진 4월 17일을 절대 적어서는 안 돼. 이게 시험 문제로 각각 다 등장했던 얘기입니다. 용어를 알아들었지를 못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양가로 3 대위등기 신청 형광편 지시해야죠. 대위등기 신청은 제목 자체가 형광편인데 자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한 번만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의 등기를 법률에 근거해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 가진 사람이고 그 땅이 도시개발사업직으로 편입이 돼서 수용이 됐대.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 땅을 갖다가 LH에서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보상금지급하고 수용협의도 이루어졌어요. 수용시기도 정했고 그러면 이제 수용사업시행자인 LH에서 그 땅, 갑의 땅을 등기하러 갈 거 아닙니까? 어라? 등기하러 신청하러 들어가 LH가 들어갈 당시는 갑에게 땅이 있지 않냐고 땅 주인 보상금 받은 사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용사업시행자인 LH는 사망한 갑의 땅을 직접 가져올 수 있다. 사망한 갑의 땅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쳐야 가져갈 수가 있다. 상속등기를 쳐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상속등기를 LH가 가서 할 수 있도록 인정해놨어. 그걸 법률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위신청. 그 용어 감자 보면 절대 안 틀려요. 대위신청이 뭔지를. 자, 그 다음에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옆에다가 쓰셔야죠. 네 글자.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니까 수용사업자가 그 수용하는 갑의 토지에 남아있는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그런 걸 인수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인수하지 아니하는 권리는 말소를 하는데 누가 말소하도록 돼 있냐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자, 그러면 1번 묻을게요. 언제 소유권이 직권말소된대요? 수용한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 직권말소된대요. 다만 예외가 있죠. 수용한 날 이전에 게시된 상속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능기는 그러하지 아니함. 자, 두 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는 수용한 날 이전, 이후 상관없이 전부 다 직권말소합니다. 이 얘기지. 공개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한번 해봤잖아요. 상상해보시면 돼. 지금 4월 17일 수용협의가 이루어지고 수용할 날을 8월 30일로 정했죠. 그러면 은행 앞으로 6월에 근저당 대출이 들어가면 10월에 LH가 등기하러 갈 때 등기를 하게 되면 LH 앞으로 땅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7월에 은행 앞으로 근저당 들어왔던 것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대? 없대? 8월 30일이 수용식이잖아. 그럼 7월에 수용한 날 이전에 근저당이 들어가 있으면 10월에 LH 앞으로 등기가 되면 그 근저당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대? 없대요? 뭐라는 거예요? 있어 해야지 아니 지금 근저당이 일어났잖아요. 근저당 정신 차리고 근저당 근저당이요. 근저당 안될까요? 된다고 된다고요. 아이 소유권 외의 권리는 수용할 날 8월 30일 전에 근저당이 들어갔건 8월 30일 이후에 근저당이 들어갔건 전부 다 직권말소한다니까 뭐는요? 그러지 소유권 외의 권리들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거기에 들어보세요. 자 4월 17일 수용이죠? 협의 성립했죠? 4월 17일 8월 30일로 수용식이 정했죠? 아이고 보장금 받은 소유자님이 4월 17일 날 협의해고 보장금 5월달에 지급했는데 6월달에 돌아가셨네 6월달에 돌아가셨네 됐죠? 그리고 8월 30일 수용식이 도래한 겁니다. 8월 30일 지났어요. 9월달 갔어요.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요. 그리고 10월달에 LH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갔습니다. 그러면 몇월달에 소유권이 상속인 앞으로 넘어갔죠? 9월달을 넘어갔죠? 그런데 등기 원인은 언제 발생한 거죠? 7월달에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8월 30일 수용식이 먼저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용식이 이후에 들어가셨어요. 이전에 돌아가셨지만 등기만 단지 수용한 날 8월 30일 이후에 등기한 거잖아. 상속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말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등기 원인이 수용한 날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수하는데 원인 자체가 상속이라면 등기한 시점에 소유권이 취득함 아니면 상속인들이 사망한 날에 취득함 그렇지 그 사망한 상속이 발생한 날이 8월 30일 이전이라면 8월 30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설령됐다 하더라도 그건 직권말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자 보시면 기억번 보세요. 소유권 외위권리는 8월 30일 수용한 날 이전이건 이후하건 다 직권말수하도록 돼 있죠. 단 기억번에 뭐는 제외한다. 직권말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권은 직권말수할 수 없다. 뭐만? 지역권만 니은번 기억 안 하셔도 돼. 니은번 기억 안 하셔도 돼. 지역권만 해도 꼭 기억하세요. 소유권 외위권리 중 수용식이 불문하고 직권말수 못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지역권. 양가로 5번 마무리할게요. 재결이 실효원이로는 수용결정이 효력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LH 앞으로 땅이 이미 넘어갔는데 수용결정이 효력이 상실되면 피수용자 땅 뺏긴 사람은 수용된다고 해서 땅 뺏긴 사람은 LH 앞으로 넘어간 자신의 땅을 도로 찾아야죠. 뭐해갖고 도로 찾냐. 말소해갖고 도로 찾습니다. 뭐해갖고? 말소. 그럼 거기에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 말소 등기에서 공동 말소하도록 돼 있다는 거. 세 번째 줄로 가서. 중개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지만 등기관이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법에 나오는 대로 법전태로 자기가 하는 업무를 시험 문제 내니까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용하고 여러분하고 중개사하고 상관이 있나? 그렇지만 출제하는 사람이 등기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등기관은 법전에 등기법 법전에 나오는 걸 다 시험 범위로 출제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러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관이지만 다 시험 대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법무사하고 시험 범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건 왜 중요하느냐. 자 거기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땅을 LH 수용사업 시행자가 LH야. LH가 땅 가져갈 때는 공동신청이었어요. 단독신청이었어요. 단독신청이었죠. 그런데 수용결정이 무효가 돼서 말소해야 땅을 뺏긴 사람은 도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말소할 때는 LH의 협력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대요. LH의 협력 없어도 말소할 수 있대. 지금 그걸 실물을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를 시험에서 주장합니다. LH가 땅 가져갈 때는 단독신청. LH 앞으로 넘어간 땅이 무효가 돼서 도로 찾을 때는 공동신청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서 낸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기세요. 316페이지 신탁 이번 과정에 해드려야 될 신탁이요. 신탁 읽어볼게요.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 이전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하는 법률 관계로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수탁자에게 권리가 이전되고 위탁자는 신탁자에게 이 교부청구권만을 가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니다 갑이 을에게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신탁약정을 체결한다는 건 갑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맡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약정을 체결하면 신탁기간 동안에는 갑이 땅을 맡아서 관리해줄 수탁자 을 앞으로 땅을 넘겨서 을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약정에 따라 지금 을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수탁자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지만 팔아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맡겼기 때문에 넘어간 거야? 맡겼기 때문에 넘어갔죠 왜 맡겼는지 몇 년 동안 맡겼는지 이 수익을 누가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등기하는 게 신탁등기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같이 하고 신탁등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탁원부라는 걸 등기하게 작성하는데 그 신탁원부에 몇 호 해놓고 여기에 다 적혀 있어 그러면 따라서 왜 을에게 지금 을이 수탁자인데 을이 땅을 몇 년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지 어느 범위에서 이 땅을 관리할 건지 수익이 나면 그걸 누가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은 신탁원부등본을 따로 띄워 봐야 된다 신탁원부증명서를 따로 띄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그 따로 띄워 볼 신탁원부만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입니다 저쪽에 왼쪽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는 같이 신청해야 된다 신탁등기는 같이 신청해야 이 신탁등기가 등기되지 같이 신청하지 않았다가는 절대 등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부의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금 뭐를 체결했어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했죠 그러면 땅을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했다는 건 을에게 땅을 갖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아니야 맡긴다는 게 아니야 이름 명자잖아 네 이름만 빌리고 싶다는 거야 한 5년 동안 왜 빌리냐고 나 이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갖다가 네한테 명의 빌려서 옮겨 놓고 싶어 내 재산 좀 처분할 동안 그러면 명의 신탁 약정 체결했으면 값과 을이 뭐를 체결하죠 가장 매매 매매계약서 꾸며지 명의 신탁 약정서 들고 등기수에 들어가고서 설마 매매계약서 꾸며서 들어가고 있지 그럼 그 매매계약은 진짜 매매계약서 가라 매매계약서 가라 매매계약서지 검인 다 받고 뭐 거래 신고하고 들어가고 있지 형사처벌은 뭐 두드림 맞던지 말던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부르냐 명의 신탁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등기 신탁 등기 요거는 명의 신탁 등기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누구한테 있음 을 병이라는 사람 관계에서 소유권 누구한테 있음 을 당사자 간에도 소유권자 누구 을 제3자 간에도 소유권자 누구 자 준비 당사자 간에 소유권자 누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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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아니야 당사자 간에 소유권자 누구 등기상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등기 이렇게 돼 있어도 당사자 간에 소유권자 갑이야 법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니까 자 제3자 병의 관계에서 소유권자 누구 다시 한번 당사자 간에 소유권자 누구 제3자 간에 소유권자 제3자의 관계에서 소유권자 누구 을 당사자 간에 소유권자 누구 제3자 병의 관계에서 소유권자 누구 왼쪽 오른쪽 이게 신탁등기 오른쪽에 명의 신탁등기 이거 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잡으려고 맴도는 독립적인 법률이 있죠 그 법률이 뭐예요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게 뭐예요 실명법 종근희 선생님이 좀 이따 소개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니면 한병용 선생님이 소개를 하시거나 아니면 안 돼 중개사법에 한 문제 민법에 한 문제 1타 2피짜리 지금 주제에 이거는 등기법은 안 나도 중개사법과 민법 작년에 중개사법에 나왔었지 민법에 원래는 민법 주제인데 중개사법에 중복돼서 출제의원이 다르니까 1타 2피로 서로 자기 것만 관심을 내니까 누군데 다 나 민법에도 나고 중개사법에도 나고 꼭 먹고 알먹고 가 되는데 조금 운이 나쁠 경우 한 쪽에서 만나고 민법 측에서 만나거나 중개사법 측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정상 측이면 양쪽에 다 나고 이렇게 이제 되어 버리게 돼 있어요 등기법하고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주제고 자 이제 갈게요 그럼 이제 이쪽은 한병용 선생님하고 이종호 선생님한테 맡기기로 하고 이제 이쪽에 볼게요 이거하고 이거 변별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탁등기는 첫 번째 끝났어요 무슨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신탁등기 하면은 신탁등기를 하여야 이거 의리수탁자다라는 걸 갖다가 당사자 간에 효력 생겨요 등기하지 않아도 갑과 을 사이에는 신탁의 효력이 생겨요 약정만 하면 당사들이 약정만 하면은 갑과 을 사이에 신탁의 효력이 생길까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생길까 아니요 등기 안 해도 돼 신탁은 채권 약정이야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등기 안 쳐도 근데 이걸 왜 등기 쳐야 될까 병은 모르잖아 나는 모르잖아 얘네끼리 이걸 신탁 약정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제3자는 알아요 아니면 갑으로 알고 있어요 등기를 안 쳐놓으면 갑으로 알고 있잖아 등기를 안 쳐놓으면은 근데 등기를 안 쳐놔도 약정만 체결하면 등기부 이렇게 돼 있어도 당사자 간에는 누구의 땅을 사회용수의 이익 교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탁자 을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를 해야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근데 이걸 왜 등기하는 거예요 제3자 병에게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신탁법에 신탁은 등기하여 효력 생긴다 이렇게 돼 있겠어요 등기하여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법제는 내게 있어요 그렇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신탁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해하셔야 되는 거 소유권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등기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두 개잖아 두 개잖아 그러면 등기는 이 옆에 쓰는 걸 번호라고 하죠 번호는 등기 하나마다 번호를 하나씩 줘야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험문제 그래서 세 번 떴던 게 이거야 번호가 하나 둘 이게 세 번이나 시험문제 냈던 거야 소유권이전 등기 번호하고 신탁 등기 두 개 등기잖아 그럼 번호를 이거 하나 매기고 이거 하나 또 2번이든지 3번이든지 2-1이든지 번호를 또 하나 매겨야 되는데 매겨요? 매기지를 않아 안 매기고 하나 번으로 두 개의 등기를 다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이게 세 번이나 떴던 시험문제예요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사용한다 동일한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탁 등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에 의해한다 다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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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려요 이게 실무로 이해하시면 이게 그런 분들이 단어를 암기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실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진짜 이 과목은 외울 게 없걸랑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하나의 등기이다 아니야 두 개의 등기이기 때문에 행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니까 이 등기 안에는 따로 그어져 있어 이렇게 행선이 두 개의 등기이다 그렇지만 순위번호는 두 개를 사용한다 하나의 번호를 사용한다 하나 그걸 동일한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마무리 수탁자가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을-완과 을-투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죠 그러면 수탁자가 2인 이상이라면 을-완과 을-투가 있다면 2인 이상의 관계를 민법에 두 가지가 있죠 공유관계일까요? 합의관계일까요? 이걸 또 세 번이나 띄웠어 세 번이나 2인 이상의 관계가 두 가지가 밖에 없잖아 뭐가 있어요? 공유 합의 또 총유하면 안 돼 그건 2인 이상의 관계가 아니야 질문으로 말씀드릴게 총유는 2인 이상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 2인 이상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에 뭐와 뭐요? 공유관계와 합의관계가 있는데 수탁자가 2인 이상이라면 공유관계일까요? 합의관계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거죠 왜? 공유관계이면 아까 시험 문제 말씀드렸죠 지분을 표시해야 하는데 합의관계라면 지분 표시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실무상 무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마무리 수탁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그 관계는 신탁법에서 합의관계이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수탁자 1-1 수탁자 1-2만 기록되어 있지 그 옆에 지분 표시가 신탁등기에는 수인일 경우 돼 있다 절대 돼 있지 아니하다 돼 있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세 가지 신탁등기 수요권이전 등기는 같이 신청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신탁등기는 등기하면 효력 생겨요 제3자에게 효력 생겨 제3자에게 효력 생겨 네 번째 신탁등기 수요권이전 등기 등기 두 개지만 번호를 두 개 각기 번호 아니면 하나의 번호 마지막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공유관계 합의관계 합의관계이니까 따라서 수탁자 이름 옆에 지분이 절대 표시되지 아니한다 에효까지 마무리 됐어 이 정도 마주하시면 돼 아